응원하고 싶은 옆 동네 음악대장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근데 저기서 끝까지 하실래요? 어? 뭐야? 뭐 썸났어? 뭐야? 뭐야?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불안한데? 음악대장님께 대하여 국내 충성! 왜 인사를 안 받으셔? 현지! 어? 언니 둘째! 네! 오케이! 부닭대인가요? 네! 부닭대? 아 모르겠다 군기가 바짝 들어갔습니다 어? 반성구 안 넘기지 마세요 어? 동크라이를 운다고? 동크라이를 운다고? 말도 안 돼! 이거 얼마 안 돼! 반성이 저거 안 맞아! 하현우 씨랑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으셔서 엄청 혼란스러워요 가운데 계신 분은 아닌 거 같은데 저 스펠링이 틀렸는데 저 가짜인가 보다 뭐지? SS가 뭐냐? 무슨 뜻이에요? 잘못한 거 같은데? 뭐지? 반성이 안 맞아 이러다 잘하면 어떡해 모르겠다 진짜 이 밤 지나면 이 밤 지나면 이제 이 밤 지나면 이제 난요 샤워드 샤워드 눈이 참고 죽을수록 안 불 seventy 울지 말아요 이룻mayı 이토록 사랑하기에 이제 안녕 천천히 그리고 영원히 So you don't cry for me 이 밤 지나면 이제 난다 영원히 So you don't, so you don't So you never forge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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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이 밤 지나면 이제 난다 언제나 영원히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널 사랑해 자, 이렇게 해서 응원하고 싶은 역전의 소만대는 지혜태였습니다. 인사를 이제 받아주시네요. 나는 믿었어. 이제 무서워. 이제 인사를 받아주세요. 실력이 많잖아요. 좋은 고수가 나올 때가 됐었어. 시원한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김윤아 씨, 괜찮으세요? 말을 잃으셨어요? 시원한 무대를 보여주신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나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28살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사실 너무 엉성했던 게 그 철자도 사실 SS 페스티벌? 무슨 행사고 무슨 뜻이에요? 저희 동아리 이름이 아세스라는 팀. 아세스. 알 수 없어. 동아리 이름이니까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네요. 어떻게 다 너목보를 찾아주셨나요? 제 주변 친구들은 취업을 하고 미래를 개척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노래를 앞으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인식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죠.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데뷔하기 전에 다른 진로를 차선으로 택해서 그걸 하면서 음악을 계속했거든요. 그런 방법이 좋다고 생각해요. 가장 현실적인 조언인 거예요. 많은 용기와 희망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응원하고 싶은 옆 동네 음악대장은 신혁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아쉽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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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